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싶은 남자 차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 jd 인사드립니다 예 어제 1부에 이어서 제가 바로 오늘 2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1.5 터보하고 2.0 하이브리드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5 같은 경우에는 할인되는게 있더라구요 그렇지만 2.0 터보도 할인되는게 없었고 2.2.0 하이브리드도 없었는데 하이브리드야 워낙 또 잘 팔리고 인기가 있는 모델이라서 하이브리드의 견적은 제가 받았습니다 예 1.5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가격이 이제 3640 인데 일단 여기 보시면 현금 할인이 150 이 들어가구요 또 개소세 할인이라고 이거는 뭐 전차종이 적용이 되는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빼고 하니까 3440 그리고 또 만나기 싫은데 만나야 될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두명 있을겁니다 만나기 싫은 친구 이쯤에서 외쳐보겠습니다 만나기 싫은 친구 취득세 기타잡비 취득세 기타잡비가 233만원 인데 요기에서 이제 약간의 특이사항으로는 어 2.0 까지 어 저같은 경우 경기도에 사는데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2.0 까지 공채가 면제 된다 요게 이제 특이사항이구요 그래서 이제 최종 가격은 3673 만 원이죠 세금까지 합쳐 가지고 제가 이제 요거를 토대로 이제 파이널 견적을 한번 제 나름대로 뽑아 왔습니다 아 뭐 파이널 견적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량 가격이 3590 이구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할인되는 게 150 그래서 이제 3440 인데 요기에서 또 만나기 싫은데 만나야 될 친구들 취득세 기타잡비가 233만원을 더하니까는 파이널 가격 3673만원 요기에서 어 초기 비용으로 아 아 1673만원 인데 제가 이제 이 딜러분께 좀 여쭤봤죠 카드결제 혹시 안되나요 그러니까 딜러분께서 고거는 500만원 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초기 비용에서 500만원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혼다 같은 경우에는 어 할인을 받으려면 뭐 다른 이제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 금융 프로모션을 써야 되는데 혼다 같은 경우 경우에는 그런게 없더라구요 그냥 뭐 은행권 대출 이라던가 카드사 대출을 이용하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 비용을 결제하고 2000만원 2000만원을 요즘에 이제 뭐 은행권 대출 이 카드사 대출이 3.5% 왔다갔다 합니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2000을 아 60개월 동안 3.5% 쓴다 그러면은 36만 3000원을 60개월 동안 납부 하시면 되시구요 그리고 이제 좀 자금이 없으신 분들 딸리신 분들은 초기 비용으로 673만원을 초기 비용을 준비하시면은 나머지 3000만원을 똑같이 3.5% 로 이용하시면은 60개월 동안 54만 5천원을 납부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어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일시불로 결제하는 거죠 원샷 원킬 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러나 이제 우리 우리 사는 인생이 현금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깐 부득이하게 이제 탈블을 쓰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 드리구요 예 그리고 두번째로는 하이브리드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일단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가죠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할인되는 것도 없습니다 2.0 터보도 그렇고 하이브리드 그렇구요 할인되는 게 없더라구요 1.5 터보만 150만원 할인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특이사항으로는 어 하이브리드 차이기 때문에 비용이 지원이 되는게 있죠 그래서 뭐 취득세가 감면되는게 있는데 이렇게 감면을 해서 취득세가 이제 141만원 밖에 안나오구요 그래서 이제 최종 가격 토탈 비용은 4,320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 5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요 50만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받는게 아니라 이제 차량을 이제 구입을 하고 나중에 이제 협회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협회 지원금 50만원이 나옵니다 요거 요거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또 제가 또 파이널 견적을 낸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옵션에서 4,180 에다가 또 만나기 싫은데 만나야 될 친구 취득세 기타 잡비가 141만원 그래서 파이널 가격이 4,320만원이구요 요기에서 이제 어 2,321만원을 초기 비용 그래서 카드 500하고 나머지 현금으로 이제 결제를 때려주면은 또 2,000만원 2,000만원이 남는데 요거는 또 대출로 3.5% 카드사 또는 은행권 대출로 이제 해서 60개월 동안 36만 3천원을 납부하시면 되시구요 또 이제 좀 초기 비용이 부족하다 이러신 분들은 1,321만원을 초기 비용으로 이제 납부하시고 3,000만원을 또 활브를 이용하시면은 60개월 동안 54만 5천원을 납부하시면은 예 혼다 어코드 예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해 드리구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카탈로그를 잠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어 제가 카탈로그를 잠시나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기 보시면 일단은 요게 이제 디스플레이 오디오 인데요 요게 이제 8인치 입니다 8인치구요 그리고 이제 지원되는 것들이 이제 애플카 플레이 그리고 이제 트립 컴퓨터 요게 보시면 아틀란 3D 내비게이션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또 들어가 있구요 1.5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전자식 버튼 타입 변속기 요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1.5 터보는 적용이 안되구요 예 듀얼존 오토매틱 에어컨디셔너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예 패들 시프트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까지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리구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설명해 드릴게 예 최신 운전 안전사행이죠 예 그래서 이제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여기 보시면은 저속 주행 시스템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자동 감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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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속 주행장치 그리고 이제 오토하이빔 시스템 그리고 이제 충돌 경감 제동 시스템 보여드리구요 1.5 터보 1.5 터보 1.5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특이 사항으로는 뭐 풀 LED 헤드램프하고 LED 디어 컨비네이션 램프 예 듀얼 익저스트 파이프 앤 피니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194마력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CVT 무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이제 예 2.0 같은 경우에 2.0 터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런 또 스타일이 있고 이제 10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예 여기 보시면은 ECVT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전용 TFT 디지털 계기판이 또 들어가 있구요 휠은 17인치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연비 연비 같은 경우에는 1.5 터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복합 13.9 도심 12.6 고속도로 15.8 터보 같은 2.0 터보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복합 10.8 도심 9.3 고속도로 13.5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복합 18.9 도심 19.2 역시 하이브리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심 연비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18.7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오늘 이 혼다 어코드에 이제 견적을 내면서 느낀게 많은데요 일단은 이 혼다 어코드의 실내 어떤 인테리어의 고급감은 소나타하고 비슷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랜저보다는 한수 아래구요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그리고 이제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하고 비슷합니다 국산차들이 실내 공간을 잘 뽑아내는 걸로 유명한데요 혼다 어코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소나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 공간을 잘 뽑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 혼다 어코드의 가격을 보면 자꾸 그랜저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랜저가 고급감 뭐 실내 인테리어는 한수입니다 분명히 한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다 어코드의 가격을 보면 자꾸자꾸 이 그랜저가 생각이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제차 아닙니까 예 좀 된장난 같지만 그래도 외제차를 또 타고 싶은 분들은 어 1.5 터보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서 가격에서 메리트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1.5 같은 경우에 또 뭐 자동차 세라든가 요런 비용도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좀 고민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그러나 자꾸 그랜저가 떠올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어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제가 많이 버벅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야라 나야라 폭포사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다음에도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화이팅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 DBJ 라는 제 채널이 나옵니다 DBJ 거기 가셔서 필요한 견적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거기서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다시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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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